정부가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9억 원인 중도금 대출 상한을 12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9억 원 상한 규제 이후 6년 동안 집값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동안 9억이었는데요. 그동안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12억 원으로 상향을 하고. 정부는 이와 함께 11월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고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현재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를 50%로 완화하고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지역 발주 확대를 계기로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을 통해 해외 건설 수주를 지원하고 해외 현장의 기업 경쟁력을 위해 건설업 특별 연장 근로제 가용기한을 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